안녕하세요 시아영상공작소 시아시아 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상대도 아니고 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주 유용한 물건이에요 뭐냐 하면은 엠프로더의 퀵릴리지 시스템 모브 퀵릴리지 시스템 이라는 물건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치 약간 어댑터처럼 생겼는데요 보통 카메라에서는 8분의 3인치 아니면 4분의 1인치 나사산 홀을 좀 많이 써요 고정을 하는데 근데 마치 그거를 변환해주는 어댑터처럼 생겼는데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저도 이미 이거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촬영자나 감독님들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클램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플레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 요런 것들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맨프로토 타입이랑 그 다음에 알카스위스 타입 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프로토 타입은 좀 편하긴 한데 부피가 커서 알카스위스 타입 도브레일, 도브테일 뭐 이런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알카스위스 타입을 좀 많이 써서요 그거에 맞는 클램프랑 그거에 맞는 플레이트 요거를 따로 구입을 여러 개를 해갖고 각 장비에 결합해서 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매번 이렇게 나사로 쪄 필요도 없이 쉽게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사진 외에도 영상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짐벌이나 슬라이더 아니면은 뭐 삼각대 그 밖에도 등등등등 해서 여러 서포트 장비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카메라를 매번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하는 건 굉장히 시간 로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각 장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은 좀 빠르게 좀 견고하게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데 이번에 사용해 본 맨프로드의 무브 시스템 무브 퀵 릴리지 시스템은 훨씬 더 간편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크기가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인데요 여기다가 찰칵 키우면은 그냥 바로 끼워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끼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도 되고 아니면은 손으로 돌려갖고 고정이 되는데요 손으로 한 15도 정도 돌리나요 10도 15도 정도만 돌리면 단단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노포드에 놓고 짐벌에다가 끼는 거를 처음엔 상상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사용성이 굉장히 높아 갖고 제가 이번에 좀 테스트를 해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에요 이거를 두 세트를 보내줬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세트만을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별 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냥 하나에만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이득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두 세트 아니면 세 세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함을 느낍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삼각대 모노포드 아니면은 다른 뭐 슬라이더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해요 카메라만 갖다가 놓고 딱딱딱 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 해 본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영상형 삼각대 말고도 스틸 삼각대 다리를 이용한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고요 슬라이더나 굉장히 무거워요 무게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면은 무게추가 다 장착된 상태에서 딱딱 끼울 수 있고 위에 거를 원터치로 빼서 놓고 조이고 다시 끼울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효용성이 좀 활용성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 외에도 영상형 삼각대가 좀 큰데 이게 다 어디 사이즈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수납할 때 그럴 때 헤드를 분리해야 되는데 헤드를 분리하려면 한참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원터치로 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싹 풀러서 툭 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최근에 신제품 셔틀러 삼각대에 비슷하게 있긴 하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요거 하나 추가하면 그만큼의 약간 퀵 세팅이 가능한 타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고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너무 작으면 이거를 무게가 무거워지면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사이즈가 지름이 한 5cm 6cm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버티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딴딴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만들어졌고 그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웬만한 무게에서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꽉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안쪽에 그 4분의 1 8분의 3에서 4분의 1로 해주는 부시 어댑터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껴 있어요 요거는 거기 껴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좀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장비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약간 무겁기 때문에 뭐 짐벌 같이 손으로 들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약간 더 무게가 들어간다 뭐 이런 종류가 좀 있구요 이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살짝만 돌려도 꽉 조여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살짝 돌리기 때문에 어 작동을 하고 만지다가 잘못해서 살짝 만지면은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리면은 뭐 이탈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장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돌려서 45도나 요 정도까지는 돌려서 좀 꽉 들어가고 풀릴 때 뭐 원하지 않을 때는 풀리지 않는 요런 시스템이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간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어 사진 작업자 말고 영상 작업자들한테 특히나 저와 같이 짐벌 슬라이더 뭐 지미집 뭐 이런 것들 모노포드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작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구입하실려면 꼭 두 세트 이상 구입하셔야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여태까지 좀 제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요 제품이 나왔을 때 어 관심을 가졌던 거를 좀 해소할 수 있게 돼갖고 어 세기 pnc 관계자분들한테 좀 감상을 드리고요 어 꼭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작업하시는데 시간 절약과 노력 시간 노력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이었고요 이렇게 간단히 요 제품의 후기를 영상으로 리뷰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